2. 마인크래프트 2. 마인크래프트 3. 마인크래프트 3. 마인크래프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오늘은 게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PC를 준비하고 이제부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건데 PC로 하는 레고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이 화면을 같이 보고 게임을 해봅시다 이 게임 화면에서도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처음에 여기는 제가 집을 만들었는데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게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에요 자 여기 집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되게 마인크래프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작은 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요 일단 여기 게스트룸이 있고요 이 게임은 그냥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 월드에서 같이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구운 감자가 있고요 또 옆에도 여기도 게스트룸 여기는 연어가 있습니다 선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 고양이가 계속 따라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 망입니다 이렇게 산자가 있고 침대도 있고 이렇게 채워 있고요 2층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만들지 생각 중인데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닭이랑 소랑 양이랑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밤이 오면 이제 좀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차야 돼요 어 싸울 수도 있어요 기다려 볼까요 좀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제 밤에 깨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켜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창고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가죽이 좀 모자라서 이 액자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집 주변에는 이제 좀비가 안 나오게 일단은 밝게 해 놨어요 그래서 좀 멀리 가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요 근데 아이템들 다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죽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은 없어져요 아 있다 있다 여기 좀비가 왔네요 다섯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클릭으로 죽여요 아 너무 많다 죽였어요 근데 저기 다 또 아 너무 많다 거미도 있어요 거미 이런 식으로 좀비가 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돼서 해가 뜨면 좀비는 타서 죽어요 그래서 한번 아침을 기다려볼까요 고양이랑 같이 잠들었습니다 고양이도 같이 자요 너무 귀여워 고양이는 이렇게 같이 자면 이렇게 선물 줘요 그래서 제 마을은 이제 소개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배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새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좋은 거 있나 법물 있나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고프니까 밥 먹고 자 그러면은 준비를 일단 하고 요새 가면은 엔드 포털이라고 어... 보스? 보스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엔드라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거기 그 요새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 있으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요새가 지금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요새를 그래서 그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봐가지고 이 방송을 위해 제가 아껴놨어요 그래서 요새 안에 그 포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기를 가지고 일단 고기 먹고 아이고 맛있어 좀 되게 멀어요 바다 안에 있어가지고 그 요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안에도 되게 많아요 산자가 있고 다이아몬드나 그런 것도 들어있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바다 안에도 좀비가 진짜 많아요 바다 안에는 이제 해가 또도 안 타니까 좀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위치가 한 180 마이너스 500 정도인데 이게 이천까지 가야 돼요. 정글이랑 사막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러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더 멀리까지 가야 돼요. 이제 이 월드가 끝대가 없어요. 무한이에요, 그래서. 되게 멀리까지 진짜. 이게 어떤 이런 느낌이야? 이거 처음에는 이것도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어요. 피셜 하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저기 위에 눈이 오네요. 뭔가 급하지 않은 게 뭔가 하루하루 좀 해볼까 하고 오늘 집 만들어볼까? 오늘 저기 가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안 싸우려면 안 싸울 수도 있고 계속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뿌듯해요. 하다 보면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많이 제가 그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퍼즐이나 레고나 그런 걸 좋아해서 이 게임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일단 많이 켜놓고 자다 일어나서 하고 밥 먹고 하고 되게 부끄럽네요.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소도 있고 소 키고 돼지도 있고요. 이거 다 봐요. 얼굴이 다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많이 왔는데 너무 많이 왔는데 어두워진다. 거의 다 왔는데 어디 있을까요? 바닥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 응? 어디있지? 잠시만요. 이쯤인데 아닌데 처음부터 이쪽인데 이건가? 어 찾았어요. 뭔가 여기에 유접 같은 게 있는데요. 어디서 들어갈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저기 좀비가 있어요. 오 왔어요. 이렇게 재어 있고요. 이 안에 뭔가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좀비! 왜 갑자기 왜 따라왔어? 아 깜짝이야. 좀 어두우니까 이렇게 여기 파고 싶은데요. 파면 잘못하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몰래?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안 나오길 바람 아 괜찮네요. 이렇게 파면서 이런 것도 재료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을 때도 이렇게 지워요. 아라! 떨어졌어. 자 위로 위로 되게 크네요. 여기가 뭔가 있을까요? 계속 왼쪽으로 이거를 붙이면서 가면 돌아올 때도 편하죠? 뭔가 있을까요? 어 너무 넓어서 뭔가 없나? 있나 없나? 이미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 길을 잃었다. 어! 뭔가 있어요 여기에. 자 열어볼까요? 짱! 어 짱!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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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빵 말고 뭔가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는요? 뭔가 저기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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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왔어 마녀다 더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 안 돼 녹을 먹었어요. 위치 때문에 오! 에메랄드가 있네요 소소 뭐야 위치 좀 밥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해서 가야겠다. 지금 하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또 뭐 없나? 너무 슬픈데? 어 좀비! 가봤어요. 어! 거미 있다! 거미! 어... 제가 무기를 들고 있네요. 싸워야 되나 봐요. 어? 뭐야? 어? 뭐야? 또 한 마디 있어! 참 많네요. 자 싸워볼까요? 오 무기로워졌어요. 뭐 없네 여기는? 아니 여기는? 이렇게 뭐 없다고? 안 되는데? 딱히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보물 지도가 많거든요. 한 여섯 개 모아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또 있나? 마지막으로 여기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근데 아직 이걸로 이 PC로 마인크래프트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추천 게임 있다면 뭔가 미나가 할 것 같은? 잘할 것 같은 게임으로 추천해주세요. 여기도 있네요. 하나 둘 셋! 진짜 별로다. 뭐 없어요. 이제 뭐 또 없나 봐요. 그래서 한번 집으로 돌아갈까 봐요. 다음은 보물 지도를 갖고 여섯 개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아직. 그래서 엄청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 지도 한 두 개 정도 갖고 가볼까요? 다음 목표는 보물 찾기 제가 왼쪽 밑에 있네요. 이 지도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쪽이네요. 이제 더 이쪽인가? 이쪽으로 하고 이거를 왼쪽 손에 두고 자 출발 어? 되게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엄청 멀면 어떡하지. 다시 BGM 너무 칠렉스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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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상자에는 되게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까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같은 취소인가? 이제 두 개 가져왔는데 뭔가 위치가 비슷한 것 같긴 하네 이제 여기서는 걸어가야겠네 또 밤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스킨을 안 바꿔서 이런 뭐 그냥 기본 여자 스킨인데 다음에 한번 바꿔볼게요 아 봐 또 밤이 다가오고 있어 처음에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 이제 다음날 아침이 오는데 이제 침대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양털이랑 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뭐 나타났을 때 주변에 양이 없으면 이제 계속 죽어요 정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무기도 없고 막 잘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침대는 집에 있으니까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이쪽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저기도 마을이 있어요 저희 주민들이 사는데 되게 귀여워요 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가까이 가면 되게 귀여워요 어? 여기네요? 한 위쯤에 여기다 그러면은 밤이니까 일단 오 좀비가 있어 일단 여기다 갈려놓고 여기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다 주민들이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을 깨워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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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빌렸습니다 자 아침이었어요 아 좋네요 한 위쯤인데 한 위쯤인데 한 위쯤인데 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 설마 물 안에 있나봐요 아 설마 물 안에 있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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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인데 저 사람들 죽이면 여기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되게 위험해요 아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원수, 미안해요. 주민들 생각을 하다가 이 적을 죽이면 거기에 더 많은 적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죽일까 말까 하다가 제가 죽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찾았는데, 봉을. 그래도 즐거웠나요, 원수? 아 죽다니. 짐 썼을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왜 죽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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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